안녕하세요 마일리의 댄스 챌린지입니다. 이번 시간은 BTS의 아이돌이란 노래를 가지고 포인트 안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부터 무릎을 동시에 같이 구부린 상태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한 상태에서 다리를 안으로 3번 가지고 올 거예요. 이때 왼손은 가볍게 주시고 오른손은 주먹을 줄 거예요. 이때 같이 인으로 3번 들어와 주시면 되세요. 이때 살짝 가슴 어깨를 살짝 편다고 뒤로 재킨다 생각하고 안으로 같이 들어와주면 느낌이 더 살아나겠죠. 3번 하겠습니다. 시작! 1, 2, 3, and 4의 동작이 바뀌어요. 이 상태는 무릎을 바깥쪽으로 보내고 손도 같이 오른쪽 바깥쪽으로 이때 왼손은 허리춤으로 이 상태에서 다시 다리가 3번 들어올 거예요. 1, 2, 3, 이때 어깨를 동시에 왼쪽에 있는 어깨를 동시에 살짝 같이 움직여주시면 느낌이 살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1, 2, 3, and 4, 5, 6, 7, 8, 마지막 분 살짝 왼쪽으로 이동, 8, 숙여주시고 다시 시작! 1, 2, 3, and 4, 8, 5, 6, 7, 8,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숙인 상태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일어나면서 다시 왼쪽 다시 오른쪽 이 상태에서 손은 크로스 틀고 그대로 위로 웨이브, 웨이브. 오케이, 한 번 더 원, 투, 스리, 포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뒷짐을 준 다음에 무게 중심을 오른쪽으로 두면서 왼발을 떨어뜨려주세요. 그대로 한 번 더. 그대로 뒤로 가면서 손 쉐이브. 오케이, 이 상태에서 다리를 모으면서 살짝 앞으로, 옆에서 보면은 앞으로 가는 느낌으로 이때 가슴을 살짝 안으로 넣어주신다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하나, 둘, 셋, 이때 손은 앞뒤로 바꿔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해볼게요. 시작! 원, 투, 스리, 이때 자유롭게 포즈하시면 되세요. 시작! 포즈. 오케이. 자, 시작! 원, 투, 스리, 포즈 한 번 더. 이제 오른손으로 파, 시, 세븐, 에잇. 네 번을 갈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왼쪽, 오른쪽, 웨이브, 웨이브.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자, 처음부터 여기까지. 다시 연결. 준비, 시작! 원, 투, 스리, 포즈. 에잇. 파, 시, 에잇. 세, 턴, 에잇. 원, 투, 스리, 포, 파일, 시, 세븐, 에잇. 원, 투, 스리, 포즈. 원, 투, 스리, 포, 그 상태로 뒤쯤 지고. 파일, 시, 세븐. 그 다음에 얼쑤 하면서 뛰으면서 앉아주시면 되세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원, 투, 스리, 포, 에잇. 파, 시, 세븐, 에잇. 원, 투, 스리, 포, 파일, 시, 세븐, 에잇. 원, 투, 스리, 포즈. 파, 시, 세븐, 에잇. 원, 투, 스리, 포, 파일, 시, 세븐, 에잇. 후우!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연습 열심히 하셔서 BTS 댄스체인지 도전해보세요. 안녕! 후우! 후우! 후우!